1. 잠자리 동화 옛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이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이 먹고 아이를 낳은 배처녀 고려시대 화순의 배시 성을 가진 고울 벼슬아치 밑에서 일하는 호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호장으로서 그 고울 백성들 사이에서는 적지 않은 세력을 가지고 재산도 넉넉하여 부러울 것이 없었으나 슬아의 아들이 없고 마흔이 넘어서야 딸 하나를 얻어 금지 오겹같이 길렀지요. 그들 내외의 희망은 그 외동딸이 곱고 예쁘게 성장하는 것을 낙으로 삼고 살고 있었지요. 그러나 화목한 배시 가정에도 불운이 닥쳐왔습니다. 그 딸이 스무살 되던 해에 그 아버지는 애매한 죄를 뒤집어쓰고 옥에 갇혀버리고 말았지요. 벼랑간 이변을 당한 온 집안은 수심에 잠겼고 딸과 어머니는 눈물로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효심이 지극한 딸은 날마다 제 손으로 미음을 쑤어 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욕바라지를 하였지요. 그날 새벽에도 여느 때와 같이 딸은 차천의 물을 기러다 미음을 쑤려고 물동이를 이고 샘으로 갔습니다. 처녀가 물동이를 내려놓고 바가지로 샘물을 뜨려고 하는데 언뜻 보니 샘물에 오이 한 개가 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는 겨울이었는데 이 겨울에 오이가 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나 오이가 있네. 딸은 그 오이를 건져 들었어요. 자세히 보아도 그것은 틀림없는 오이였지요. 그런데 처녀는 그 오이를 먹고 싶은 생각이 버럭 나서 그 자리에서 그것을 깨물어 먹고 말았습니다. 오이를 맛있게 먹은 처녀는 샘물을 기러가지고 미음을 쑤어 옥으로 갔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오이를 먹고 난 다음부터 딸에게는 태기가 있어 두 달 석 달이 지남에 따라 배가 점점 불러왔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수퇴를 하게 된 배 처녀는 이상하고 부끄러워 이 말을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어 혼자 끙끙 아르며 걱정으로 세월을 보내고 말았지요.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배는 점점 불러와 여덟 달이 되고 아홉 달이 가까워 오자 누구나 보기만 하여도 그가 수퇴한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배 씨는 무죄로 밝혀져 집에 돌아와 있었기 때문에 옥으로 미음을 쑤어 나를 필요는 없게 되었지요. 아홉 달째부터 딸은 문밖 출입을 하지 않고 꼭 들어앉아 있다가 열 달 만에 옥동자를 낳으니 놀란 것은 배 씨 부부였습니다. 어떤 사내와 나쁜 짓을 했느냐고 딸을 불러다 놓고 족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요. 그러나 딸은 그런 일이 결탄코 없으므로 지난 겨울에 샘물에 떠 있는 오이를 먹었을 뿐이라고 결백을 주장하였어요. 딸의 태도에 조금도 거짓이 없는 듯하여 배 씨 부부는 이상한 일인 줄 알면서도 딸의 말을 그대로 믿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딸이 낳은 아이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였지요. 처녀의 부모는 그 말을 믿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것을 설명할 방법은 없고 설명을 해봤자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러나 저러나 집안 망신은 당하게 되었으니 이를 어쩌면 좋으냐고 두 내외는 가슴을 태웠습니다. 우선 뒷방 하나를 채우고 그곳에서 어린애를 키우다가 결국 아무도 모르게 내다 버리기로 작정을 하였지요. 배 씨는 한밤중 아이를 안고 남쪽으로 얼마쯤 떨어진 숲속의 큰 정자나무 밑에다가 버리고 돌아왔습니다. 남의 눈이 무서워 어린애를 갖다 버리기는 했으나 아이를 버린 뒤로 골방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 딸의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었지요. 다음 날 밤중 딸의 어머니는 아이가 어찌 되었나 불쌍한 생각이 들어 남편을 졸라 그 숲속에 가보니 이상하게도 한마리의 학이 날개를 펴서 품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를 본 배 씨 부부는 괴이하게 생각하면서도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밤에도 가보았으나 역시 덥고 있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부부는 의논을 하였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예산일이 아니오. 수퇴한 과정도 그렇거니와 버린 아이를 학이 보호하고 있으니 예사아이가 아닌가 보오. 하늘이 낸 아이를 우리가 버린 것이 아닐까요? 나도 그런 생각이 드는구려. 여보 다시 데려다가 제 어미에게 맡깁시다. 그랬다가 쟤를 어떻게 시집본을 작정이오. 그러면 아이를 갖다가 몰래 아들 없는 집에 넣어줍시다. 그거 좋은 생각이오. 결국 아이를 데려다 다른 집에 넣어주기로 부부가 합의를 보았지요. 이때 골방문이 열리며 딸이 내려왔습니다. 딸은 하도 울어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요. 부모 앞에 꿇어 앉은 딸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를 데려다 주십시오. 소년은 그 아이를 키우며 일생 동안 홀로 지내겠습니다. 그 아이를 버리고 제가 시집을 간들 천벌을 받지 않겠습니까? 말을 마친 처녀는 할 말을 다 했다는 듯 골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딸의 결심이 너무나도 굳은 듯함으로 배씨 부부는 더 이상 말을 못하였지요. 여보, 제가 저렇게 나오니 제 뜻대로 해줍시다. 아니, 누구네 집안을 망치려고 그러오. 여보, 좋은 수가 있어요. 내가 어디 갔다 오다가 길에서 얻은 것처럼 해가지고 기르면 되겠어요. 두 내외는 이렇게 의논하고 다음날 배씨 부인은 일부러 그쪽 길을 지났다가 돌아오는 길에 애기를 안고 마을로 들어섰어요. 보는 사람마다 호기심이 나서 물었지요. 웬 어린애요? 오늘 아침 일가 댁에 다녀오는 길에 숲속을 지났는데 정자나무 밑에서 어린애 울음소리가 나기에 가보았더니 누가 어린애를 버렸지 뭐예요. 불쌍한 생각이 들어 데리고 오는 길입니다. 아이고, 모질기도 해라. 어떻게 어린 것을 내다버린담? 사내아이요, 계집애요? 사내아이랍니다. 어디 봅시다. 아이고, 그놈, 잘도 생겼다. 이리하여 딸의 내다버린 아이는 아무런 의심 없이 다시 거두어 기르게 되었지요. 아이는 나이가 들수록 외모가 준수하고 총명함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배씨 부부의 사랑과 딸의 정성으로 아이는 아무 탈 없이 무럭무럭 자랐지요. 아이가 열 살이 되던 어느 날 이 배씨 집에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던 스님이 들렀습니다. 시주를 받아 배낭에 넣고 돌아서던 스님은 밖에서 놀다가 돌아오는 아이를 보고 참으로 기이한 아이로군, 그러나 애석한 일이다, 하고 혀를 차며 나가는 것이었어요. 마침 이 소리를 들은 주인 배씨는 스님을 쫓아 가물었습니다. 스님, 지금 무어라 하셨소? 저 아이의 장례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묵묵히 서있단 스님은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이 아이를 댁에서 그냥 기르면 담명하여 열다섯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오. 그러나 절에 데려다 중을 만들어 공덕을 쌓는다면 수명을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명성이 나라 안에 가득하겠소? 중이 된다면 스님의 말씀과 같이 수명 장수할 수 있을까요? 소승은 허튼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아깝습니다. 그러나 배씨는 망설였어요. 이때 스님이 다시 말하였지요. 오래 살고 잘되게 하시려면 그 아이를 소승에게 맡기십시오. 그러면 절에 데려다 공부를 시켜 후일 크게 성취되게 할 것이오. 담명할 아이가 잘된다는 말에 배씨는 안으로 들어가 부인과 딸을 앉혀놓고 의논을 하였지요. 정으로는 차마 내주기 어려웠으나 부인과 딸도 아이가 수명 장수하고 크게 성취하겠다는 말에 스님에게 내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 길로 스님은 아이를 데리고 절로 들어갔어요. 이 스님이 다른 사람이 아닌 보조국사 지누리였습니다. 보조국사는 그 아이를 데려다 공부를 시켰어요. 원래 총명한 재질을 타고 났는지라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통달하여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그의 학식은 넓어가고 돈은 깊어가 드디어 당대를 대표하는 고승이 되었으니 바로 그 유명한 진각국사 혜심이 그 사람입니다. 진각국사가 입산한 지 얼마 안 되어 배씨 부부는 세상을 떠났고 진각국사의 생모인 딸은 시집을 가지 않고 그대로 처녀로서 일생을 마쳤습니다. 제주 목사를 도와준 노인 옛날 경상도 영천 사람인 이형상이 제주 목사로 부임을 하였습니다. 부임하여 섬 안을 돌아다녀보니 정말 신을 모셔놓고 위하는 집인 당이 많고 절들도 거의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상태였지요. 당과 절에는 매일 굿하는 소리가 그칠 데가 없었고 사람들은 농사지을 생각은 않고 어려운 일이 낙지면 곧 무당을 부르거나 당을 찾아가 굿하기에만 바빴습니다. 관가에서는 백성을 모아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나는 절에 간다 당에 간다 하여 모을 수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이만큼 백성들은 관리들보다 무당을 더 따르고 있었지요. 어느 날 이 목사는 평민들이 입는 옷을 입고 굿하는 곳에 몰래 들어가 굿을 구경하다가 밤이 으쓱해지자 무당한 사람을 데리고 가나로 돌아왔어요. 그는 무당을 꿇어 앉히고 문초하기 시작하였지요. 여봐라 구즈라면 귀신이 나타나는 것이야? 예 저와 같은 처지에 어찌 귀신을 볼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주제에는 헛소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름 있는 무당들은 볼 수 있다고 합니다는 제 처지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귀신이 있긴 있다는 것이야? 예 그러하다 하옵니다. 이 목사는 그 무당을 돌려보내고 제주도를 한 바퀴 돌면서 당을 부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규모가 작은 당부터 부수기로 하였지요. 무당들에게 굿을 하게 하고 신령이 나타나지 않으면 부수곤 하였답니다. 그러더니 이 목사는 섬 안에 있는 모든 당과 저를 부수기로 결심하였지요. 목사의 일행이 그렇게 당을 부수면서 광정당이라는 큰 당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말을 끓던 시종이 당 근처까지 이르자 갑자기 말 아래 엎드리는 것이었어요. 사또나리 이곳은 신령이 세기로 유명합니다. 말에서 내려서 지나가셔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이야? 이 섬 안에서 내가 말에서 내려서 지나야 할 곳이 어디에 있단 말이냐? 목사는 시종의 말을 듣질 않았어요. 오히려 화를 내기까지 하였지요. 사또나리 그냥 지나가면 큰일이 일어납니다. 말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그리하는 것이야? 시종이 아무리 강국히 말하여도 이 목사는 듣질 않았지요. 오히려 화를 내며 말을 탄 채 지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말이 더 이상 걷질 못하였습니다. 화가 난 목사가 호령을 하여도 말은 꼼짝도 하지 못하였지요. 한참이나 제자리에 선 채 움직이지 않던 말이 그만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봐라 여봐라 여기 다른 말을 대령하거라 화가 난 이 목사가 호통을 치며 그 위험을 내세웠으나 누구도 얼른 그의 말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목사는 결국 다른 말을 타고 그 당 앞을 지나는데 다시 그 말도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지요. 목사는 이 당에는 정말 신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정들을 시켜서 이 당에서 구슬하는 무당을 불러오라고 일렀지요. 그리고 큰 구슬할 준비까지 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무당이 오고 이웃마을에서 재물을 준비하였지요. 네 이놈 니가 구슬 제대로 하여 저 당의 신이 내 앞에 나타나도록 하여라. 무당은 거역할 수 없어 구슬하기 시작하였지요. 미친 듯 구슬하였습니다. 구슬이 계속되는 동안 목사는 그 주위 마을에서 총재를 잘하는 포수들을 대령시키도록 하였지요. 무당은 북과 꽹과리를 울리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구슬 계속하였답니다. 그런데 큰 구렁이가 차려놓은 재상 앞으로 쑥 나타났지요. 목사는 너무나도 놀라면서도 그 구렁이를 처치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포수들이 총을 쏘고 창을 던졌지요. 그 구렁이는 꿈틀거리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태워버렸지요. 이렇게 신을 물리친 이 목사는 더욱더 자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섬을 돌아다니며 당이란 당은 모두 부숴버리고 그곳에서 백성들을 괴롭히던 무당들은 모두 농사를 짓게 하였지요. 그런 후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밤 목사가 혼자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 참인데 하얀 백발의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사또, 주무시오. 예, 류시온지요. 나는 저 김영마을에서 왔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목사는 아무래도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공손하게 대하였어요. 나는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사는 곳이 누추하여 여간 불편하지 않소. 내 집 울담도 모두 허물어져 버리고 말이 아니오. 그래서 내 목사께 이렇게 청원을 하는 것이오. 노인은 자기가 묻혀있는 묘가 아주 횡폐해져 있다는 말을 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노인이 사라지고 목사는 정신을 차렸어요. 그것은 꿈이었지요.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당들을 부숴버린 뒤라 꿈자리가 늘 사나웠던 터인데 그의 노인을 만나고 나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는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가 시종을 불러 앞세우고 말을 달려 김영마을로 갔지요. 몰래 이리저리 마을 부근을 찾아다니다가 마을 구석지에 오래도록 손보지 않아 황폐해진 골총을 발견하였답니다. 큰 무덤이었는데 지금은 임자 없는 무덤처럼 되어 있었지요. 목사는 마을 이장을 불러 그 무덤의 내력을 물었으나 모른다고 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아도 아는 사람이 없었지요. 목사는 마을 사람들을 모으도록 이장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모이자 예를 갖추어 제사를 지내고 맷자리 안에 자란 가시덩굴 같은 것들을 다 베어내었지요. 그리고 깨끗이 성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목사는 그 백발 노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님 덕분에 이제는 좋은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려고 왔습니다. 노인은 말을 마치자 곧 사라져버렸습니다. 목사는 기이하게 여기면서도 꿈에 들은 그 노인의 청을 들어주길 잘 하였다고 생각하였지요. 그로부터 얼마 뒤 밤중에 그 백발 노인이 다시 나타났어요. 사또나으리 급히 제주를 떠나십시오. 노인은 다른 말은 더 하지도 않고 이 한 마리만을 남기고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목사가 언겹결에 깨어보니 또 꿈이었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였습니다. 세 번이나 나타난 그 백발 노인의 말을 그냥 넘겨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는 황급하게 행장을 차리고 몰래 가까운 폭우로 급히 나갔어요. 어서 배를 띄우거라. 마을 이장에게 마을에서 제일 큰 배를 띄우도록 영을 내렸지요. 목사는 급히 배에 올랐습니다. 바람이 설렁설렁 불면서 백길이 순조롭게 튀어갔습니다. 파도가 세기로 소문난 제주 바라를 넘어서서 목사는 뒤를 돌아보았지요. 뽀얗게 검은 구름이 낀 먼 제주 부근에는 큰 바람이 일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검은 바람이 점점 가까이 쫓아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 목사는 밤에 나타난 그 백발 노인을 생각하고는 필시 무슨 곡절이 있구나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급히 배를 몰았지요. 바람도 더 급하게 뒤를 바싹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가 탄 배가 막 육지에 당도하자 목사는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 뒤를 바람도 막 쫓아와선 목사가 금방 내린 그 배를 뒤집어 엎고 말았지요. 그리고 바다를 뒤흔들듯이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그 바람에 배가 뒤집혀 죽을 뻔하였던 것이지요. 그제야 목사는 밤에 나타난 그 노인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무덤을 잘 정리해 준 은혜 가품으로 화를 면하게 해준 사실을 알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목사는 신들이 복수를 피하여 재주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개똥을 먹은 서울 부자 옛날 강원도 어떤 산골에 벌을 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벌을 쳐서 꿀을 팔려고 서울로 나가는데 서울에서 부자 한 사람을 만났지요. 그런데 산골 사람이 보니 이 부자가 좀 어수룩 하게 보였습니다. 이 산골 사람은 이 부자 돈을 좀 후려 먹어야 겠다고 생각하여 부자를 꼬드겼어요. 서울 양반 어서 오시오. 내 한마디 하겠소. 나는 강원도 어디 사는 사람인데 우리 고장은 경치도 좋고 이상하고 신기한 것이 아주 많아요. 우리 집에 꿀을 싸는 강아지가 있던데 이 꿀은 그 강아지가 싼 것입니다. 하면서 꿀을 보여주었지요. 서울 부자가 가만히 듣고 있자니 귀가 쏠깃 하였어요. 그래서 부자는 그 꿀을 싸는 강아지를 보러 아무날 강원도로 내려가기로 하였지요. 산골 사람은 집으로 돌아와서 집에 있는 똥 강아지에게 몇 날 며칠 꿀만 먹였습니다. 드디어 서울 사람이 내려왔지요. 산골 사람은 마누라에게 그 꿀 강아지 좀 가져오구려 했더니 마누라가 똥강아지를 들고 왔습니다. 산골 사람이 똥강아지 배를 꾹 눌렀어요. 그랬더니 똥강아지가 진짜로 꿀을 싸는 것이었지요. 몇 날 며칠 아무것도 주지 않고 꿀만 먹였으니 꿀만 나올 수밖에 없었답니다. 산골 사람은 천연덕스럽게 꿀을 찍어 서울부자에게 먹어보라고 하였지요. 서울부자가 먹어보니 정말 꿀이었답니다. 이거 나에게 파시오. 산골 사람은 올커니 하고 좋아하면서도 겉으로는 시치미를 뚝 떼고 이건 내 전재산이오. 수만금을 주어도 팔 수가 없소. 누가 논 다섯막이 준대든 그것도 안줬습니다. 그러자 서울부자는 더 안달이 났지요. 그래서 서울부자는 논 열맞이기 줄 테니 나에게 파시오. 하였지요. 그런데도 산골 사람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답니다. 논 한섬직 이면 되겠소. 하니 이 산골 사람이 그렇게 원하시니 그 값에 드릴게요. 지금 아주 싸게 산 것이니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면서 그 꿀 강아지를 서울부자에게 팔아버렸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서울부자는 산골 사람의 말만 믿고 신이 나서 똥 강아지를 들고 집으로 와서는 동네 방네 소문을 내었지요. 며칠 동안 소문을 냈더니 동네 사람들이 마당에 모두 모였답니다. 서울부자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서 기분이 좋아 떡 하고 빈 접시를 하나씩 나눠주면서 여러분은 이제 이 떡으로 꿀 강아지가 싼 맛있는 꿀을 찍어 잡숫기만 하면 됩니다. 학원엔 사람들 앞으로 다니면서 똥 강아지 배를 꾹꾹 눌러대었지요. 배를 누르니 똥이 나올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꿀이 나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서울 사람은 당연히 꿀인 줄 알고 동네 사람들에게 떡을 찍어 먹어보라고 하였지요. 똥 냄새가 나는데도 말이지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어디서 구린내가 나는데도 서울 부자의 성화에 못 이겨서 떡을 똥에 꾹 찍어서 입에 넣었지요. 동네 사람들은 외국에 거리면서 떡을 도루 뱉어냈답니다. 이게 뭐야 이게 꿀이야 별 미친 놈 다 보겠네 너나 실컷 먹어라. 서울 부자는 너무나 놀라 다시 똥강아지 배를 꾹 눌러보았습니다. 자기가 먹어보려고 말이지요. 그런데 꿀에서 구린내가 났지요. 오늘은 꿀이 왜 이렇게 구리지? 하면서 떡을 똥에 쿡 찍어 한입 먹어보았지요. 그런데 이게 꿀이 아니라 똥이었어요. 동네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똥까지 찍어먹은 서울 사람은 씩씩 거리며 강원도로 향했지요. 한편 산골 사람은 이놈이 속은 걸 알면 내려와서 날 가만두지 않을 테지 하고서 다른 일을 꾸몄어요. 산골 사람은 자기 집 뒤뜰에 있는 나무에 가지마다 조그마한 떡을 많이 끼어놓고 마치 나무에 떡이 많이 열린 것처럼 해놓았지요. 마침 서울 사람이 내려왔답니다. 산골 사람은 서울 부자가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는데도 가만히 듣고만 있더니 그게 서울하고 여기하고 기운이 맞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꿀은 항상 추운데 있어야 되는데 서울이 더워가지고 강아지 뱃속에서 꿀이 모두 썩어 그런 것이지요. 꿀 강아지는 있고 여기 오셨으니 신기한 떡이나 먹고 가시오. 서울 부자는 꿀강아지 이른 까맣게 있고 신기한 떡이라는 말에 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신기한 떡이라고? 서울 사람이 물으니 산골 사람은 자기 마누라를 불렀지요. 여보 서울서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 뒤뜰에 가서 떡나무에 달린 떡 좀 따가지고 와요. 서울 부자는 떡나부라는 말에 깜짝 놀라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그 집 마누라를 따라서 뒤뜰로 가보았어요. 과서 보니 과연 나뭇가지에 떡이 주렁주렁 열려있는 나무가 떡하니 잊지 뭐예요. 서울 부자는 생전 듣도보도 못한 떡나무를 눈으로 직접 보니 갑자기 욕심이 생겨서 나무를 팔라고 산골 사람을 졸랐습니다. 그러자 산골 사람은 뭔 말이에요. 서울 양반 이 나무는 내 명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나무는 나를 평생 먹여줄 나문데 이거를 얻다 판단 말입니까? 하고 한마디로 거절을 하였지요. 그랬더니 서울 부자는 더 욕심이 나서 자꾸 팔라고 했습니다. 산골 사람은 그렇다면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삼천 양을 받고 가짜 떡나무를 팔았습니다. 이 어수룩한 부자는 좋아라 하면서 떡나무를 집으로 가져와서 마당에 심었지요. 그런데 떡은 하나도 열리지 않고 나무가 그만 말라 죽어버린 것입니다. 서울 부자는 단단히 화가 났어요. 에이 그 산골 촌놈에게 내가 속았구나. 가만두지 않겠어. 이러고 사는 부랴부랴 강원도로 향하였지요. 한편 강원도 산골 사람은 이번에도 서울 부자가 깊이 잃고 내려올 줄 알고 한가지 꾀를 내었지요. 산골 사람은 자기 마누라에게 말했습니다. 서울 부자가 오면 내가 당신에게 밥을 내오라고 할 것이야. 그러면 당신은 양식도 없는데 무슨 밥이냐고 나에게 말하시요. 그러면 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낼 테니 당신은 내 고함 소리에 놀라 자빠져서 숨을 꾹 참고 죽은 신용을 하시오. 그 다음엔 내가 다 알아서 할 터이니. 이렇게 짜놓고 며칠 있으니 서울 부자가 달려왔지요. 산골 사람은 버선발로 뛰쳐나와서는 서울 부자를 반갑게 맞아들였답니다. 서울 부자가 입도 뻥끗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고 말이지요. 산골 사람은 급히 아내다 대고 마누라 에게 서울서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 밥 좀 지어서 내와요. 그러자 그 마누라는 남편이 시킨 대로 뛰어나와서는 밥은 무슨 밥 양식이 떨어진 지가 언제인데 그러자 산골 사람은 벌떡 일어나 마누라 얼굴에 대고 이놈 이어 편내가 남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맞나 하면서 고함을 쳤지요. 그러자 마누라는 깜짝 놀라서 얼굴이 하얘지더니 픽 하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산골 사람은 마누라 여보 마누라 하면서 마누라를 흔들었지요. 그리고는 서울 부자에게 내 마누라가 숨을 쉬는지 확인 좀 해보시오. 하였습니다. 서울 부자는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에 도저히 정신을 못 차리고 산골 사람이 시키는 대로 마누라 코에 손가락을 갖다 대었지요. 그런데 이 여인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서울 사람은 사색이 되어가지고 죽었어요. 그까짓 일로 사람을 죽이다니 하고서 벌벌 떨었지요. 그러자 이 산골 사람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상관없소. 지금은 죽었어도 내가 살려낼 수가 있어요. 하였지요. 산골 사람은 문갑에서 나팔을 꺼내더니 마누라의 궁둥이에다 대고 뿜뿌하고 불어대었습니다. 그런데 나팔을 몇 번 불어대니 마누라가 두 눈을 번쩍 뜨더니 언제 죽었냐는 듯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가버렸습니다. 세상에 희한한 조화도 다 있지. 죽은 사람을 도로 살려내는 나팔이 다 있다니 이거야말로 둘도 없는 보물이구만. 서울 사람은 그 나팔을 팔라고 하였습니다. 아 그런 보물을 내가 왜 팔아요. 이 나팔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집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인데 팔라고 하다니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그런데도 서울 부자는 자꾸 팔라고 졸라대었어요. 그래서 산골 사람은 이번에도 할 수 없다는 듯이 돈 삼천량을 받고 나팔을 팔아버렸지요. 서울 부자는 신이 나서 나팔을 서울로 가져와서는 한 초상집을 찾아갔습니다. 가서는 대문 앞에서 내가 죽은 사람을 도로 살려놓겠소 하고 소리쳤어요. 초상집 주인은 서울 부자를 붙들고 우리 집 구대 독자가 죽었으니 일이 원통할 때가 있겠소 살려만 주시면 뭐든 다 해드리겠소 하면서 사정을 하였지요. 서울 부자는 큰 소리를 치고는 나팔을 꺼내어 죽은 송장을 궁뎅이에다 대고 뿌우 뿌우 하고 불어대었지요. 그런데 그 송장이 살아날 리가 있겠어요. 볼이 터져라 눈이 빠져라 불어대어도 죽은 송장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부자는 나팔을 떡 놔두고서는 뒷간에 가는 척 하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도망을 쳤습니다. 서울 부자가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또 속은 거란 말이지요. 단단히 벼르고서 또 강원도 향했습니다. 서울 부자는 강원도로 가는 내내 이번에는 절대로 속지 않겠다고 꾹 다짐을 하였지요. 그런데 산골 사람은 이번에도 서울 부자가 또 올 거라고 짐작을 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 부자가 다시는 자기 집에 찾아오지 못하게 하겠다 하고서는 계략을 단단히 세웠습니다. 산골 사람은 집 가까운 언덕에 구덩을 파고 그 위를 묘지처럼 흙을 덮어 둥글게 만들고는 자기는 그 구덩이 안에 화룻불을 가지고 들어앉아서 화룻불에다 쇠꼬챙이를 달고 왔어요. 그리고 자기 마누라를 보고서는 서울 부자가 오거든 머리를 풀고 슬프게 울고 나를 어디 갔나 묻거든 며칠 전에 죽었다고만 해요. 하고 일러두었지요. 서울 부자는 마누라에게 무슨 일입니까? 그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마누라는 자기 남편이 시킨 대로 그 사람은 며칠 전에 죽었습니다. 하며 통곡을 하였지요. 서울 부자는 이 말을 듣고 속으로 나를 세 번이나 속여먹은 못된 놈 잘 죽었다. 하고서는 마누라에게 묘는 어디다 썼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지요. 그래서 이 마누라는 남편이 숨어있는 그 가짜 묘지를 알려주었어요. 서울 부자는 그 묘로 가서 묘 위에 올라앉아서는 이놈 이놈 못된 놈 나를 그렇게 속여먹더니만 너 이놈 잘 죽었다. 죽은 혼령에게라도 화풀이를 해야겠어. 하고 혼자 말로 중얼거리면서 묘 위에다 똥을 싸겠다고 바지를 벗고 올라앉았지요. 이때 묘 안에 있던 산골 사람은 불에 달군 쇠꼬챙이를 미리 묘에 뚫어놓은 구멍으로 다 끼워넣어서 그 시뻘겋게 달군 꼬챙이로 서울 부자의 똥구멍을 푹 쑤셔서 똥침을 놓았습니다. 그러자 서울 부자는 아 뜨거워 하며 펄쩍 뛰면서 에이 망할 놈의 자식 살아서도 나를 속여 괴롭히더니 죽어서도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구나 내 다시 니놈한테 오나봐라 하면서 서울로 달아나 버리고는 다시는 강원도 땅을 밟지 않았다고 합니다. 첫날 밤에 똥을 싼 남편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 많은 서당 훈장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글씨라고 쓴 것이야. 너는 왜 자세가 삐딱한 것이야? 훈장은 아이들의 꼬투리를 잡아 늘 꾸짖었습니다. 과거를 보러 가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하루는 한 아이가 큰 결심을 하고 말하였어요. 무슨 소리야? 누굴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요? 훈장은 아이에게 서당에 계속 나오라고 하였지요. 그래야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이 흘렀어요. 이 아이가 커서 듬직한 젊은이가 되어 장가를 들게 되었지요. 훈장님 며칠 뒤에 장가를 갑니다. 그래 장가를 들더라도 글은 계속 해야 하느니라. 예. 그리고 장가 갈 때 콩을 다섯 대만 볶아 먹고 가거라. 무엇 때문에 콩을 볶아 먹고 가라 아십니까? 콩을 먹고 가야 각씨가 좋아하는 것이야. 될 수 있다면 더 많이 먹고 가도 좋다. 그래서 젊은이는 콩을 잔뜩 볶아 먹고 혼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 푸지직 푸지직 하는 소리에 새색씨가 깜짝 놀라 소리를 쳤지요. 불을 켜고 보니 신랑이 똥을 싼 게 아니겠어요? 이게 어찌든 일입니까? 소당 훈장님이 콩을 많이 볶아 먹고 가야 새색씨가 좋아한다고 하길래 젊은이는 얼굴을 붉히며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그래요? 아주 못된 훈장 같으니 라고 새색씨는 훈장이 너무 괘씸하여 어떻게 골탕 먹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하였지요. 그때 아주 좋은 괴가 떠올랐습니다. 저 훈장님께 선물을 해야겠어요. 새색씨는 볕집을 가져와 똥을 싼 뒤 보자기에 잘 싸서 서당 훈장에게 보내었지요. 훈장은 새색씨의 선물을 받고 무척 흐뭇해 하였습니다. 참 훌륭한 제자이다. 훈장은 서당에서 그를 배우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선물을 풀도록 하였지요. 내 여럿을 서당에서 장가를 보냈다만 이렇게 선물을 보낸 제자는 한 명도 없었다. 너희도 이 스승의 은혜를 알아야 하는 것이야. 그런데 어디서 구린내가 나네. 아이들이 얼굴을 찌푸리며 모두 코를 감싸 쥐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어서 선물 꾸러미를 마저 풀기나 해라. 그런데 보자기를 열어보니 누런 된장 같은 것이 냄새가 아주 고약 했습니다. 훈장은 재빨리 그것을 내다버렸지요. 훈장은 생각할수록 분하고 화가 나서 기르던 개를 냅다 걷어찼습니다. 낮잠을 즐기다 느닷없이 당한 개는 집 한켠에 있는 사당으로 기어들어갔지요. 옛날에는 집집마다 사당이 있었는데 그곳에 조상의 혼을 모시는 신주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얻어맞은 개가 사당에 들어가 신주를 물고 나가버린 것이었어요. 훈장의 집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신주를 잃어버렸으니 조상볼 낯이 없는 데다 양반 채통이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훈장은 개가 갈 만한 곳이나 개구멍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신주는 보이지 않았지요. 젊은이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다가 개구멍을 살피는 훈장을 보고 물었습니다. 훈장님 무얼 그리 찾으십니까? 훈장은 차마 신주 찾는다는 소리는 못하고 헛기침 만하였지요. 젊은이는 사람들에게 훈장이 신주를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아까 어떤 개가 신주를 물고 가던데 뭐 신주를 훈장은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하였지요. 이보게 제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젊은이는 아무 말 없이 헛기침만 하였지요. 만일 서당 훈장이 정직하게 아이들을 가르쳤다 하면 이런 봉변은 당하지 않았겠지요. 불을 신이 준 선물 불을 귀하게 여기던 옛날 사람들은 불씨를 금 덩어리처럼 아끼고 잘 간수하였습니다. 어느 봄 김선비네 집에 새 며느리가 들어왔지요. 김선비와 김선비 부인은 새 며느리를 앞에 앉히고 말하였습니다. 아가 며느라가 예 어머니 아버님 새 며느리는 얌전하게 앉아서 시 아버지와 시 어머니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었습니다. 아가 며느라가 우리 집에는 칠째째 내려오는 불씨가 있단다. 시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불씨가 들어있는 질화로를 내어주면서 불씨 이야기를 계속 하였습니다. 이 화루 속에 묻혀있는 불씨는 칠대를 내려오는 동안 한 번도 꺼진 일이 없느니라. 오늘부터 며느라기 니가 불씨를 꺼지지 않게 잘 간수하여라. 예, 어머님 소중히 간수하여 불씨가 꺼지는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며느리는 불씨가 된 화루를 받아들면서 대답하였지요. 아가, 며느라가 불씨를 꺼뜨리면 너는 우리집 며느리 될 자격이 없는 것이요. 예로부터 불씨를 끈 며느리는 집안을 망하게 한다는 말이 있느니라. 예, 아버님, 아버님 말씀 명심하여 불씨를 꺼뜨리지 않겠습니다. 며느리는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시아버지와 어머니께 약속을 단단히 하고 불씨가 묻혀있는 화루를 들고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난 며느리는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아이고, 일을 어쩌면 좋아. 누가 불씨를 꺼버렸을까? 며느리는 하늘과 땅이 한꺼번에 무너진 것처럼 앞이 캄캄하였습니다. 불씨를 꺼뜨렸으니 나는 시집온지 하루도 못되어 쫓겨나게 되었구나. 며느리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도 화루 속에는 불씨가 빨갛게 살아있었는데 아침에 나와보니 불씨를 묻어놓은 채를 누가 와서 헤쳐놓았던 것이지요. 며느리는 부엌 바닥에 앉아서 흑흑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아가 며느라가 오늘을 용서해줄 터이니 다음부터는 불씨를 꺼뜨리지 말거라. 용서를 받은 며느리는 하늘이 날 듯이 기뻤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오늘 아침에도 또 누가 와서 불씨를 꺼버렸네. 며느리는 새파랗게 질려서 오들오들 떨고 많이 있었습니다. 며느라가 걱정 말거라. 다음부터는 불씨를 잘 간수하거라.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고맙게도 두 번이나 용서해 주었습니다. 오늘 밤에는 누가 불씨를 끄나 꼭 지켜봐야지. 며느리는 큰 물항아리 뒤에 숨어서 불씨가 들어있는 화루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었어요. 부엌 문이 소리없이 열렸습니다. 새 며느리의 두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웬 벌거벗은 아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지요. 벌거벗은 아이는 사방을 두리번 두리번 거리더니 불씨가 묻혀있는 화루 속의 재를 해치고 빨갛게 타고 있는 불씨를 후후 불어 꺼버리는 것이었어요. 이놈 불씨를 끈 놈이 바로 너였구나. 걔 서있거라. 며느리는 고함을 지르면서 벌거벗은 아이를 잡으려고 쫓아갔습니다. 달아날던 아이는 솔뿌리에 걸려 넘어졌지요. 이놈 나는 너 때문에 시집 온지 사흘도 못되어 시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어. 며느리는 치렁치렁 늘어진 벌거벗은 아이를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집으로 끌고 왔습니다. 이상하게도 벌거벗은 아이는 말 한마디 없이 술술 끌려 왔지요. 아버님 어머님 바로 이놈이 불씨를 껐습니다. 저를 내쫓지 말아주세요. 며느리는 끌고 온 아이를 안방으로 힘껏 떠밀었습니다. 벌거벗은 아이는 방바닥으로 쿵 하고 넘어졌지요. 그때 괴이한 일이 일어났어요. 벌거벗은 아이는 온대간대 없고 방 한 가운데에는 커다란 동삼이 하나 우뚝 서있었습니다. 아가 어찌 된 이디어 며느리는 넋을 잃은 사람처럼 우두커니 서있었습니다. 이건 천년 묵은 동삼 이로구나. 아가 아무 걱정 하지 말거라. 이런 일이 있으려고 어젯밤 꿈에 불신을 만났구나. 시아버지는 껄껄 웃으면서 불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젯밤 꿈에 불신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칠대를 내려오는 동안 한 번도 불신을 꺼트리지 않은 너희들의 정성이 기특하여 내가 큰 상을 줄이라. 이제부터는 불신을 귀중하게 간직하지 않아도 되는이라. 그리고 착한 며느리를 냅뒀지 마라. 고 하더라. 시아버지의 말에 새 며느리는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영감 바로 이 동삼을 불신님이 상으로 주셨구려. 시어머니도 동삼을 번쩍 들어서 가슴에다 안고 춤을 추었습니다. 황소를 바꾼 바보 아이 옛날 어떤 바보 아이가 친척 집에 나들이를 갔다가 황소 한 마리를 얻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바보 아이는 소 고삐를 쥐고 장마당을 지나가고 있었지요. 그때 한 장사꾼이 비루한 말을 타고 마주 왔습니다. 장사꾼은 바보 아이 보고 말하였어요. 얘야 그 황소를 내 말과 바꾸지 않겠니? 그까짓 끌고 다니는 황소를 가져서 뭘 하겠느냐? 나처럼 이렇게 척 타고 다녀야지. 듣고 보니 그 말이 그럴듯 하였지요. 그래서 바보 아이는 얼른 황소를 주고 말을 가졌습니다. 말을 탄 바보 아이는 거들먹 거리며 달려 갔지요. 얼마쯤 달려 가니 이번에는 당나귀를 탄 장사꾼이 마주 왔습니다. 장사꾼은 바보 아이 보고 말하였어요. 얘야 니 말을 내 당나귀와 바꾸지 않겠니? 그 말은 비루한 말이어서 얼마 살지 못할 것이야. 그러나 이 당나귀는 아직 젊은 놈이어서 잘만 돌봐주면 오래오래 살 것이다. 듣고 보니 그 말도 그럴듯 하였어요. 그래서 바보 아이는 얼른 말을 주고 당나귀를 가져갔지요. 당나귀를 탄 바보 아이는 끄덕거리며 달려갔습니다. 얼마쯤 달려가니 이번에는 염소 고삐를 쥔 장사꾼이 마주 왔어요. 장사꾼은 바보 아이 보고 말하였지요. 얘야 그 당나귀를 내 염소와 바꾸지 않겠니? 당나귀를 돌봐주자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른단다. 그러나 이 염소는 품 안 드리고 손쉽게 기를 수 있지. 아침에 풀밭에 매두었다가 저녁에 데려오면 그만이거든. 듣고 보니 그 말도 그럴듯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보 아이는 얼른 당나귀를 주고 염소를 가졌어요. 염소 고삐를 쥔 바보 아이는 낑낑 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얼마쯤 걸어가니 이번에는 달걀 꾸러미를 든 장사꾼이 마주왔어요. 장사꾼은 바보 아이를 보고 말하였지요. 얘야 그 염소를 달걀 다섯 알과 바꾸지 않겠니? 미치긴 하여도 다섯 알을 덧붙여서 한 꾸러미 다 주지. 어떤 사람들은 염소를 손쉽게 기를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건 모르고 하는 소리란다. 풀밭이 일 년 내내 있다더냐. 눈보라 치는 겨울에는 무얼 먹이겠니? 그런데다가 염소란 놈은 추위를 잘 타는 짐승 이어서 까딱하면 얼어 죽기 쉽단다. 그러나 이 달걀은 앉은 자리에서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지. 시암탉에 안겨 알을 까면 열 마리의 병아리가 나오지. 그 열 마리의 병아리가 자라서 또 알을 낳고 그 알을 까면 또 병아리가 나오고 그러니 얼마나 좋으냐. 듣고 보니 그 말도 그럴듯 하였어요. 그래서 바보 아이는 얼른 염소를 주고 달걀 한 꾸러미를 가져갔습니다. 달걀 꾸러미를 아는 바보 아이는 달걀이 깨질까 봐 조심조심 걸어갔어요. 얼마쯤 걸어가니 이번에는 봇짐을 진 장사꾼이 마주 왔습니다. 장사꾼은 바보 아이에게 말하였어요. 예요 그 달걀을 이 바늘하고 바꾸지 않겠니? 넌 마치 무슨 큰 보물을 가지고 가기나 하는 듯 달걀을 조심스레 안고 가는구나. 그렇게 가서야 언제 집에 가겠니? 넌 알을 까서 큰 부자가 될 꿈을 꾸나 본데 참 어리석 기도 하지. 알을 까기도 쉽지 않거니와 병아리는 먹지 않고 큰다더냐 그 많은 모이를 어디서 구해다 주겠느냐 그러나 이 바늘로 말하면 깨질 근심도 없고 모이 줄 걱정도 없지.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너희 어머니가 꼬부랑 할머니가 될 때까지 두고두고 쓸 것이야. 듣고보니 그 말도 그럴듯 했습니다. 그래서 바보아이는 얼른 달걀 한 꾸러미를 주고 바늘 한 개를 가졌지요. 얼마쯤 걸어가다 보니 개울 건너편에 자기 집이 있었습니다. 바보아이는 너무 좋아 개울을 껑충껑충 건너뛰었지요. 그러다가 그만 손에 지고 있던 바늘을 놓쳐버렸습니다. 바보아이는 허리를 굽히고 개울창을 샅샅이 뒤져보았어요.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바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보아이는 할 수 없이 빈손으로 자기 집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요.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